가토가 시각해서 잔치국수 때려야겠어. 국수 나왔습니다. 이 연출은 비명이 아니야. 아직도 도착 안 했어요. 내가 와가지고 잔치국수 하나를 때렸는데도 안 와. 두 플라스 원. 비타민 D. 도착 언제 오는 거야? 나 같으면 택시를 탔겠어. 나도 그 얘기를 하려고 해. 하려고 했는데 각도가 워낙 짠 돌이니까 택시 타라고도 차가 못하겠고. 이게 타는 도착을 못할 수 있잖아. 20분을 늦었네. 갑시다. 눈앞에서 놓쳐가지고 버스를. 아저씨처럼 입고 왔는데. 첫 칸. 첫 칸. 가을었다메. 가을었다메. 아저씨처럼 타고 이 남자는 왜 그런 모습으로 발령됐을까요? 산불이 난 건가? 숲이야 이게 어디인가요? 여기는 호와드 아트 갤러리라는 상청동에 있는 그런 곳 그런 곳? 이게 뭔데? 이게 지금 포스터가 전시 포스터예요 1984 2022 스니커즈 넥브레이크 코스라고 써있네요 네 그게 목이 불어졌다는 거죠? 넥브레이크 코스 부츠를 판대요 목이 불어졌어요 도영 씨는 지금 바빠요 하시죠 좋으시죠 여기가 갤러리이고 여기가 카페인가요? 저 작가가 컴이다라고 어? 강도가 강도가 신났다 짱하이네킹이 형 흥미밥 같네요 흥미밥 흥미밥 스타일 오늘도 여전히 바쁘네요 김형 흥미밥 비싼 게 많아요 디올 여기서 가장 욕심나는 건 뭐죠? 내 제일 욕심 가장 욕심나는 거? 조던 사인쥬 흥 아니 아니 저런 거를 다 떠나는 모델로 다 뛰고 저 프리미엄 다 뛰고 올라갔다 오자 아 왜 그렇게 급해 프리미엄 뛰면 여기는 어차피 다시 올 거니까 우리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는 스카프라그먼트 스카프라그먼트 난 로우 말고 하이 하이 요게 제일 욕심한다 카즈 카즈 가또가 고등학교 때 이게 짭인지 모르고 신었어요 하지만 이거는 백만명 이상한 호거 안에 아주 비싼 제품이죠 파이트 이식하고 여기가 왔으면 좀 신이 땡겨 이거는 이제 워낙 비싼 2차 두 대 정도는 살 수 없네 요거 근데 여기는 좀 없는데? 여기 신발이 쪼르러. 아 여기 많아. 그래? 아 있어? 이거 이거 이거. 진짜 사용금 쩐다. 나이키가 마이클 조던을 안 잡았으면 이런 신발이 이렇게 많이 안 나왔을 수도 있잖아. 그거 알지. 그런 원픽 아지다스였지. 아지다스였지. 아 나 이거 너무 정의 안 가. 조던트 너무 정의 안 가. 조던트 너무 좋아. 그러면 여기 있을 수가 없어. 저거. 근데 그 저거 오지는 거. 응. 저거 어디? 저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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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다른 아티스트가 한 번 봐. 그. 여기 한복 입은 커플. 저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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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뭐야. 나 그럼 다른 거 먹어. 갑자기 왜 다 통일을 하고 지랄해. 형이랑 나랑은 동시에 말했어 그냥. 나는 그냥 그린틸한테. 나는. 코코널라테 넣는다며. 왜 또 골라. 무슨 열받게 하네. 무슨 열받게 하네. 무슨 열받게 하네. 그냥 그냥íb. 근데 이거 얼굴이 더 날라가. 그거때 고등학생은 어떻게 저 신발을 샀지? 그거때 고등학생 때 얻도 모르고 샀는데 짜 짝퉁을 산거지 신발을 자기가 중간 한 대 그래가지고 어? 그럼 너한테 사면 좀 싸게 사나? 중간 그거를 한 대가 뭔 소리야? 이제 나한테 사진을 줬어 이렇게 그래가지고 어? 이거 이쁘다 나 이거 할래 했던게 쟤였어 짝퉁 메뉴판을 준거지 어 그런거였어 뭐 패션에 뭐 전혀 찔도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짭과 찐의 뭐 그런 것들을 전혀 생각을 안하고 있었어가지고 티샷을 내 줄로 입을 짜 톰 브라운 짜 입고 다니냐 각도는 이게 나쁜 짓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몰라서 입어 너 그게 뭔지 알고 있는 거냐? 그거 벽샷 톰 브라운이야 아 이게 톰 브라운이야? 그거 살랑 120만원 줘야 되는데 그 다음부터 밖에 못 입고 나오겠지 집에서 잠옷으로 입었어 잠옷으로 입었어 아 힘들어 됐지? 응 힘들어 됐지? 어 대나무 숲 좋다 이렇게 사잇은 게 아니겠지 이렇게 사잇은 게 아니겠지 이렇게 사잇은 게 아니겠지 왜? 그럼 어디서 하고 가야지 이거 민입대사관 아니야? 네 미국시민과 미국이민국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저기까지 걸어서 17분이나 걸리나? 몰라? 그 정도까지 안 걸릴 것 같은데 10분? 머리가 컷 동덕에서 홍대에 가서 내리겠다 그 다음에 딱 그거 수령해서 천호역반 타는 데 있어 문자오킹으로 가야 돼 손돌 많이 흔들린 거 같은데 화면에서 그렇게 많이 흔들린 거 같은데 저 이거를 너무 세게 잡지 마 너무 세게 잡지 마 너무 세게 잡지 마 너무 세게 잡지 마 뭔가 열정하니까 뭐 야 오늘이 20일이야? 오늘이 20일이야? 오늘이 20일이야 오늘 시상식 시상상 사람을 많이 못 가서 형은 초대를 못 받았어? 제가 대표자만 갔어 대표자만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뭐 어디야? 이쪽이야? 이쪽이네 영화같지 않냐? 거의 모델처럼 보여 영화 영화 아 어 이거 영웅본색이야 안녕 똥싸고 똥싸? 어 똥 마려오면 똥싸고 안녕 안녕 가 빨리 네 네 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